안녕하세요 해일중고고 입니다 오늘은 또 한 500킬로 정도 뛰었어요 600킬로 정도 충청도권을 가서 물건을 또 3개를 찍었어요 한 2억 5천 정도 샀어요 금매로 나온게 있어 가지고요 이것저것 주소 담다 보니까 또 하루가 다 끝나고 늦은 시간에 또 퇴근합니다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십시오 올해 큰 행운이 이마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해일중공업 파이팅